박지현이 닥티브싱어 2분에 공식 출연합니다. 4,500만원의 인상적인 출연료로 많은 관객을 끌어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전 채널 구독, 채널 월간 멤버십 가입, 영상 좋아요를 눌러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최근 음악계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박지현이 드디어 닥티브싱어 2분에 출연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식은 많은 팬들과 대중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박지현의 출연료가 4,5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출연을 통해 그녀가 어떤 놀라운 무대를 선보일지 그리고 그 출연료의 배경에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려 한다. 박지현 트로트계의 새로운 아이콘 박지현은 지난 몇 년 동안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잡았다. 그녀의 가창력과 무대 매너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은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특히 그녀는 눈가리개를 켜주세요 와 같은 곡을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여러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런 성과는 그녀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임을 보여준다. 이번 액티브 싱어 2분 출연은 그녀의 음악 여정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넓히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다. 기대되는 무대와 공연 액티브 싱어 2분에서 박지현이 보여줄 무대는 단순한 노래 공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녀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객들과 깊이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예정이다. 박지현은 항상 무대에서 감정을 담아 노래하며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자 노력해왔다. 팬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그녀는 단순히 가창력만이 아니라 무대에서의 퍼포먼스와 감정표현에 있어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지현의 무대는 항상 기대를 넘어서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연료의 의미와 같이 박지현의 출연료가 4,5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겼다. 이는 단순히 출연료의 액수를 넘어서 그녀의 가치와 대중적인 인지도를 증명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녀는 지속적인 음악 활동과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여왔다. 이러한 점은 그녀가 출연료에 있어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만든 요인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박지현의 출연료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그녀의 음악적 역량과 무대 장악력이 그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둘째, 박지현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그 자체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액티브 싱어 이븐의 제작진이 그녀를 캐스팅할 때 출연료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된다. 음악적 진정성과 깊이 액티브 싱어 이븐은 현재 활동 중인 최고의 가수들이 출연하여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으로 대중과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박지현의 출연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그녀가 데뷔 이후 꾸준히 보여준 음악적 성장과 다양한 음악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실력 때문이다. 그녀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팝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확장해왔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박지현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녀는 무대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곡의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점들이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음악적 진정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다양한 장르에 대한 도전 박지현의 음악적 여정은 한 장르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녀는 트로트에서 시작하여 발라드, 록 등 여러 장르로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녀의 출연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팬들은 박지현이 이번 덱티브 싱어 2분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녀의 음악적 가능성과 창의력이 이번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발휘될지 주목할 만하다. 팬들과의 소통 박지현은 음악 외에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TV조선의 트랄라 유랑단과 MBC의 나 혼자 산다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그녀의 밝고 유쾌한 성격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호감을 사고 있다. 팬들은 그녀의 다양한 매력을 통해 더욱 친밀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음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지현은 예능 활동을 통해 대중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그녀는 노래할 때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는 열망을 표현하고 있다. 예능과 음악의 조화 박지현의 예능 출연은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활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노래하는 모습 외에도 자신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녀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에 그치지 않고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완성도 높은 무대를 지향하며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박지현은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그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결론 박지현의 덱티브 싱어 2분 출연은 단순한 소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그녀가 지금까지 쌓아온 음악적 성과와 대중적 인지도를 증명하는 사례이며 앞으로 그녀가 펼쳐갈 음악적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박지현이 어떤 놀라운 무대를 선보일지 그녀의 음악이 대중에게 어떤 감동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지현은 팬들과 대중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액티브 싱어 2분 출연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녀의 음악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박지현의 음악적 미래는 매우 밝고 그녀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다.